올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트럼프거든요. 트럼프 묻을 것 같은 업종은 피해놓고 이런 거는 애초에 트럼프 리스크도 없고 중국 리스크도 없고 바이든 리스크도 없는 상황들이에요. 미국 향으로 하는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계속 증서를 해주고 있어요. 2020년에만 109조 원을 썼거든요. 케이블 까는데. 향후에는 더 늘어날 거고. 이번에는 주식시장 관점에서 알아보겠는데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들은 양호한 모습.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차량일 당일라도 포스닥 치수가 폭락을 한다든지. 너무나 디커플링이 심한데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이 금리 인하기고 경기 침체 우력이고 하는데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돈이 되는 곳에 돈이 몰립니다. 지금 돈을 잘 버는 실적 좋은 기업들 또는 좀 있으면 실적이 곧 좋아질 기업들에만 돈이 모여요. 대표적으로 S&P500만 봐도 S&P500이 오른 게 아니라 빅테크 7개 기업들만 많이 올랐잖아요. 얘네들이 다 상승을 끌고 간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나한테도 1억이고 저 사람한테도 1억인데 내가 기왕 1억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곳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갑자기 AI라는 게 등장하면서 돈이 여기로만 쏠리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오르려면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간에 오르려면 AI만큼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에만 돈이 몰린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2차전지만큼 퍼포먼스가 나올 만한 업종이 비교 대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돈이 2차전지를 쏠렸던 거고 이번에는 미국의 AI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경쟁 업종들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돈이 쏠렸던 거고 그나마 해보자면 일라이릴리 같은 것들, 비만치료제, 거기는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안 오른다가 아니라 AI랑 동급으로 투자자인데 옆에 AI한테 투자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저도 AI만큼 성장 잘하니까 저한테도 투자해 주세요라고 어필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별로 많이 보이진 않죠. 생각보다는. 그런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오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차전지 업종이 나와서 또 그렇게 성장성을 가져갔던 것처럼 또 새로운 업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울트먼이 최근에 한국을 방문을 해서 삼성 및 SK 경영진과 면담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샘 울트먼이 삼성과 SK와 동맹을 맺고 AI 반도체를 새롭게 개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국내 반도체 업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을런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냥 미팅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워낙 많아서 아직은 지금 그런 게 주가에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고성능 메모리 쪽 시장이 기존에 예상됐던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거다 되면 가이던스가 더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삼성전자를 미팅한 거에서는 메모리 때문에 만난 건지 아니면 혹시 파운드리 때문에 만난 건 아닌지 이 두 가지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근데 메모리 쪽이라고만 하면은 뭐 그냥 기존에 결과가 나와봐야 주가 오를 것 같고 만약에 파운드리 때문이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파운드리가 지금 TSMC는 거의 풀캡하거든요. 수주가 쌓여 있고 그리고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고 이번에 TSMC 실적 나온 것만 봐도 꽤 높았어요. 그러면 TSMC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수주하면은 대기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결국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만 올라가다 보니까 어? AMD도 똑같은 그래픽카드 다 하는데 여기만 우리가 너무 차별했던 거 아니야? 이제 AMD로도 주문이 들어오면서 AMD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쌤한테만이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TSMC가 너무 비싸게 부르고 너무 대기기간이 기니까 삼성전자한테도 한번 가능한지 확인을 받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닐까? 만약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주를 하나씩만 찾아내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좋은 고객사들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다른 고객사들이 더 늘어날 거고 테슬라도 그때 미팅만 하고 끝났던 것 같은데 테슬라 것도 수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도 꽤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정성을 생각하면 TSMC가 지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혹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을 못 따라가는 그런 이유가 중국의 부진 때문이다.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증시 하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상해요. 뭐냐면 예전에 그린스폰의 수수께끼처럼 미국에서도 왜 이렇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데 물가가 안 올라 이런 것처럼 약간 중국도 돈을 이렇게 푸는데 왜 소비가 안 살아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기세가 꺾여버리면 아무리 돈을 푼다고 해도 안 살아나거든요. 결국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니까 부양책으로 해서 돈을 푸는데 이 돈을 부동산 개발에 쓰이지는 않게 하니까 결국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대출금 상한에만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나 중도 상환하겠다는 걸 막고 있어요. 빚을 못 갚게. 예약제라고 해서 지금 예약하면 6개월 뒤나 갚으셔야 된다. 중도 상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반대래요. 그게 왜냐하면 분명 소비하라고 풀었는데 이 돈이 예금이나 대출 상환으로 들어오면 소비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심리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 방에 깨버리려면 저기 버냉키라든가 파월이 했던 방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려야 돼요. 돈 푸는 걸. 네. 통화 승수라는 것처럼 결국은 국가가 돈을 푸는 거에서 소비자들끼리 서로 돌아가야 되는 돈이 통화 승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방법은 M1, 본원 통화를 더 대량으로 때려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환율이 또 심하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 점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동안은 실업자를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방치했던 것 같아요. 실업자를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동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은 떠난다라고 벌써 어떤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의 자존심을 접으면서 그렇게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아니면 좋은 핑계를 대지 않을까 싶어요. 저쪽 신장이나 위구르 쪽으로 해서 이제 인권 문제도 있고 했었으니까 거기를 인프라를 대개발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도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신사업 공장들을 대규모로 짓는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인데 이름만 살짝 바꾸고 뭔가 의미를 주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가 이제 1번이고 아니면 돈을 풀고 이 개인들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로 이끌어내지 않을까가 2번이었어요.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위아나로 중국 본토에서 위아나로 홍콩 거랑 연계돼서 홍콩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달러로 바꾸지 않고 위아나로 바로 연동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투자 분만 불어주면 홍콩 증시든 본토 증시 주식들로 자금이 유입되면 이 기업들이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이제 자본이 충족이 됐고 대신에 신사업을 펼쳐라 그리고 고용을 늘려라 자연스럽게 압박하는 과정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홍콩 증시가 굉장히 바닷건인데 그런 정책이 한번 탕하고 나오면 갑자기 반등할 수도 있죠. 그 기점이 언제냐면 3월달 양해거든요. 3월 초쯤에. 그럼 설, 춘 끝나고 나면 한 두 달 안에 어떤 뭔가 방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확실히 중국 증시가 이렇게 확 뒤돌아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한테도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반도체도 사야 되고 나머지 가전도 사야 되고 그렇죠. 화학 제품도 들어가야 되고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 가장 발목 잡던 거 하나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올해 돈이 될 만한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요? 올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트럼프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우리 트럼프 묻는다라고 표현하는데 트럼프 묻을 것 같은 업종을 좀 피해놓고 애초에 피해놓고 트럼프가 AI를 막 AI도 뭐 규제를 할 수 있겠죠. 중국에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런 거 외에는 잘 안 건드릴 거고 대표적으로 콘텐츠 이런 것들은 트럼프도 안 건드리고 바이든도 안 건드리는 거잖아요. 네이버 웹툰이 이번에 미국에서 네이버 웹툰 상장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장사 잘하고 이런 거는 애초에 트럼프 리스크도 없고 중국 리스크도 없고 바이든 리스크도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오로지 얘네들 자체가 실적이나 성장성이 AI만큼 매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느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트럼프라든가 바이든이 이걸 규제할 것들이 아니고 성장성은 높으니까 이런 것도 어떨 것이냐 그리고 중국과 갈등이 가면 갈수록 니쇼링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트럼프도 아마 인프라를 재건해서 제조업을 살리는 방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가 방침이고 바이든도 IRA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첨단 산업들을 미국 내에다 계속 공장을 짓게 하려고 하고 있고 둘 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인프라 개선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미국 인프라 개선에는 통신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 향으로 하는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많이 올랐던 변압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지금 보는 거는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 네. 해저 케이블 시장이 되게 웃긴 게 인터넷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걸 쓰질 않아요. 통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에서 한국까지 통신 선을 깔아줬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증서를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4.4K, 56.6K 이런 거 쓰다가 ADSL 들어오고 VDSL 들어오고 결국 통신망이 계속 개선되면서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AI가 들어갔잖아요. AI 때문에 더 빠른, 더 많은 양의 통신이 늘어나야 되고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망 사용료 가지고도 갈등을 빚는 것처럼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전세계겠죠. 이 케이블 누가 깔을 거냐 AT&T 같은 통신사업자가 깔아야 될 거냐 통신사가 깔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구글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데니까 여기다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런데 빅테크 입장에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년 렌탈을 쓰는 거잖아요. 통신사업자가 깔고 나면 그리고 비용이 나날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매년 월세를 계속 올릴 거고 향후에는 더 많이 올릴 것 같다 싶으면 내가 건물을 사는 게 더 싸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 구글에 제일 많이 깔았어요. 통신케이블을 빅테크들이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해서 해적케이블을 막 깔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만 109조 원을 썼거든요. 케이블 까는데 향후에는 더 늘어날 거고 영상 그래픽은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런 점에서 해적케이블 관련 회사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적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생각나는 건 KT 서버 마린인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포설하죠. KT 서버 마린이 이제 LS가 인수해가지고 LS 마린 솔루션이 됐는데 지금은 국내 산업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었고 국내라든가 최근에 거기 동일본에 그쪽으로 해서 해적케이블을 해구 쪽으로 했었던 것하고 글로벌로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LS 같은 경우는 그룹이 구리를 생산하고 전선을 만들고 전력기기를 만들고 해적케이블까지 포설하는 사업 구조를 완전히 그쪽에 세팅해 놓긴 했죠. 완전 수직계열화되어 있네요. 네.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적케이블 들어가고 나면 통신케이블도 있고 전력케이블도 있을 거고 그걸 유지보수하고 그 관련해서 전력기기들도 다시 수요가 늘어날 거고 단순히 인프라가 이쪽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그쪽은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좀 덜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잘 분석을 여러분 해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좋은 투자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좀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약간 좀 시장에 관심이 좀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섹터 중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한 해적케이블 관련 변압기, 전선 이런 쪽들은 작년에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데 애초에 소외를 받다가 갑자기 올해 짜잔하고 주목받을 만한 기업들에 투자하면 더 매력적이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결과값을 모르니까 이제 좀 약간 의심 반, 기대 반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콘텐츠 회사들이요. 콘텐츠 회사들. 네. 대표적으로 웹툰 회사들.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게 되면 네이버 웹툰에다가 웹툰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이제 글로벌로 더 가게 되잖아요. 관심사도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웹툰 회사들이 매력적이고 웹툰, 지금 다 웹툰을 기반으로 넷플릭스 콘텐츠라든가 드라마들을 만들고 있어요. 웹소설, 웹툰이 아니면 기본적인 팬덤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이쪽을 활용해서 재구성해서 드라마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웹툰 자체는 너무 유리한 거죠. 드라마가 잘 되면 웹툰 판매가 다시 늘어나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회사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넷플릭스가 지금 되게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보니까 2023년 상반기에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 98개를 올렸어요. 그래서 총 재생 시간으로 한번 봐봤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되는가. 러닝타임으로만 3.3%가 넘더라고요. 꽤 높네요. 회사 하나가 넷플릭스 전세계 작품에서 3%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그래서 얘 보니까 북미권에서는 넷플릭스가 성장세가 낮아요. 비용은 비싸게 받지만 이 수익이 상승하는 각도 구독자가 늘어나는 숫자가 떨어지고 아시아에서는 구독자가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비용이 낮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아시아 시장용도 만들어야 되고 북미권용으로 따로 만들어야 돼요. 아시아용으로는 한국 콘텐츠만한 게 없는 거죠. 한국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동남아시아나 이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소비를 해주니까 지금도 이태원 클라스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소비를 해주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한국의 콘텐츠 회사들을 투자하고 지원해서 아시아 시장을 막고 가성비로 막고 헐리우드 쪽으로 해서 오리지널을 막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오징어게임이 다시 나오거든요. 뭐 이제 올해 아니라고 하는데 가장 대목이 명절날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번처럼 3년 전이었죠. 그때처럼 오징어게임이 추석 전쯤으로 해서 당일로 해서 오픈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은 잠시 우리가 잊혀졌던 회사들 뭐 주옥 같은 회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들이 좀 많이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스튜디오 디레곤이 가장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소형 제작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뽑기 같아요. 어떤 회사가 어떤 로또를 맞아서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아닌 것 같고 오징어게임 관련 회사는 없어요. 상장된 것 중에서는. 뭐 있다라고 해봤자 과거처럼 쇼박스 이런 것도 보면 실질적인 연결은 없고 우리가 막 오징어게임 열풍을 불어서 뽕은 올라와 있는데 투자는 하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테마주처럼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런 거 말고 실질적인 수익 개선될 수 있는 회사를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나와주셔서 약간 시장에 주목되고 있는 주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약간 바닥에서 소외된 상태에서 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꼭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보시고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저희 그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 연령층이 한 40, 50대 정도 되시거든요. 다 자녀들 있으시니까 이런 이제 어린이 경제 개념 백과사전 뭐 수능 공부 뭐 수능 공부도 좋긴 하지만은 사실 또 이게 경제를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 자녀들이 또 나중에 경제적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인구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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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